늬 II 밝 simply 아무래도 머무기신이 우리집으로ic에 찾아온 것 같아 빨리 오빠돌돌 왔들어 했어요 얍 예 여러분들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인경맨입니다 반가워요 호호 에이 호호 자 여러분들mesi 아오오니 저택 오랜만에 하네요 오랜만에 기대카치 그쵸 여러분들 확실히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멤버를 소개하면서 오늘 Eliza 그러면pection 만나볼께 쓰여 모모 귀신 만나볼께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태택입니다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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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태택님 오늘 스킨을 바꾸셨어요 맞습니다 이 개매님이 너무 못생겼다고 자꾸 맨날 얘기해서 충격받아서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눈썹이 생겼구요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구요 쫑긋하게 있고 볼에 볼터치도 했구요 그쵸 그 다음에 돼 그 돼지코 아래에 이빨도 생겼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전부 다 나아졌네요 얼굴이 저는 전얼굴이 좋긴한데 나 인생이 와 hair 네 아니니 못생긴건 여전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운님 반갑습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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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바이블런션 텐션 Capt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재밌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단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단면 sendiri 목이 안 좋아서 오늘 네 일단 스티루밍이스로 하실 거에요 네 옆으로 네 안녕하세요 주인대님 주인대님 안녕하여어어어어 안녕하여어어어어어 반갑습니다 띵띵띵띵띵띵 죽여 안녕하여어어어 안녕하여어어어어 으왁 어 재미나 hatch 재미나 Crimea와 함께하는 아오니저택 오늘 아오니는 누구십니까 바로바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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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태태기님 태태기님 들어가주세요 아... 접니다! 나이야 나아 아 너 이미 들어가 있으면 안돼 저기 옆에 있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자 오늘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솔직히 아오오니는 테티기님이 제일 잘해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에 몇 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감을 잃었다구요! 부담감 지리구요 한달 동안 안을 감을 잃었어 최고의 아오오니 최고의 멤버 테티기님 최고의 아오오니 역시 기대합니다.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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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요즘에 유튜브 뭐지 유튜브? 아참 유튜브는 직디 유튜브가 최고더라. 직디 유튜브 구독! 네 인기맨 유튜브 구독 하여튼 요즘 유튜브에서 뭐 모으기 싫어하는게 유행이더라 어? 야 그거 유튜버들이 어그로 끌려고 하는거잖아 에이 다 거짓말인거 같긴 한데 뭐 무섭고 재밌지 않을까 어 우리 오늘 우리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가서 전화 한번 걸어볼까? 그래 아유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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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건이도 해볼래? 우리집에 가서 어 좋았어 좋았어 미호도 하고싶다고 하네 그러면은 우리 우리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전화 한번 해보자 우와 너희집 진짜 크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집 우리집이긴 한데 어? 엄마가 대출받아서 산거라구 아니? 어? 내 방으로 가서 하자 내 방으로 가서 일로와 일로 올라와 우와 지금 뭐이렇게 넓어? 우와 아니? 야 그런데 이거 유튜버들이 전화 걸면은 진짜 받는거 같던데 진짜 받을까 우리가 걸어도? 아이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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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봐봐 여기 절실하게 말하는거 봐 이거 안받는다고 여기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거잖아 그럼 수건이가 전화벨소리해 나 전화 걸게 띠띠띠띠띠띠띠 안받는데? 어어 왜 안받지? 안받는데 뭐 유튜버들이 한번 전화받던데 야 늑대 이거 거짓말 아냐 이거? 어? 아니야 내가 구독자 100만명인 그사람거 봤을때 진짜 받던데 아이 진짜 알았어 다시 한번 걸어볼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아니 잠깐만 염해놔 어어 니가 구독자가 56만명이라 안받는거 아니까 그래 미안해 다시 한번 걸어볼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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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아 안받는데 안받는데 아이씨 안 봤는데 아이씨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인거 같다 아이 우리 낚였다 낚였다 어 에이 낚였네 에이 뭐야 아이 이거 전화기 던져 놀래 휙 아잇 뭐야 우리 그냥 우리 우리집에서 라면이나 먹고 잘까 아 그래 라면 먹고 갈래야 그래 가자 그래 네 오오 뭐야 오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전화 올 사람은 없는데 전화가 오는데 내 핸드폰에서 오이 오오 모모 귀신이 전화를 했어 우리한테 오오 아니 내가 한번 받아볼게 얘들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옆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얘들아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아무래도 모모 계신이 나한테 전화를 했나봐 오 다시 전화가 오는것 같은데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다 받아봐 다 받아봐 저 저 저 저 저 여보세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니가 니가 알사야? 오픈 더 도얼? 잠깐만 우리 방문 앞에 뭐가 있는거 같애 어 어 아무래도 뭐고기신이 우리집에 찾아온거 같아 얘들아 빨리 어 어 어 어 애들아 애들아 어 어 어 어 어 얘들아 재밌게 울어 엄만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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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문으로 다시 나가자 쟤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니깐 말이오 애들아 남자는 돈바꾸야 날 따르라 좋았어 빨리빨리 집으로 나가야돼 애들아! 문이 잠겼어! 문이 잠겼어! 어이? 아니 근데 이거 뭔가 부셔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문이 열렸어! 모무 귀신이 우리집에 찾아왔다 진짜였던거야 모무 귀신은 용 여기야Lailib 어지 어이 여기어 우린 집에 후문이 있 Ste 후문이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소리지~? 너희들이지 맨 내가 잠도 못 자게 전화하는 장난 전화를 맨날 하는 녀석들이지 제대펀어 응? 대답해 보라고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 같애 맞아 모모 귀신은 그나마 닭대가리여서 여기가 있는지 모르나봐 그니까 말이야 이 자식 멍청한 닭대가리 녀석 모모 귀신은 닭인데 어디 치킨이야? 네네 치킨? 뭐 교춘치킨? 비..BHC BHC야? 아유 맛없는데 문을 열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무래도 뭐 입을 수 있는지 matar 개구 비.. 하아... 안녕 꼬마야 넌 치킨을 좋아하니 저... 안녕 꼬마야 저는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요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 저는... 저는... 그럼 뭘 좋아하지 저는 피자 좋아해요 피자? 피자에도 닭이 들어간다는걸 알고 있니? 피자에 닭이 들어가요? 그래 저는 그러면 저는 김치 좋아해요 김치? 김치는 말이야 치킨이랑 싸워보면 그렇게 맛있다는걸 알고 있니? 김치랑 치킨이랑? 그래 어... 제가 전화... 다시 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저... 어... 저는... 교촌치킨 좋아해요 교촌치킨? 교촌치킨? 네... 거기에 내 이종사촌이 끌려가서 머리가 백강배이고 바삭바삭 튀겨줘서 이러면서 사르르 녹았다는 그 교촌치킨 네... 사르르 녹았다는 교촌치킨 교촌치킨 어... 감사합니다 교촌치킨 좋아해서 좀만 봐준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모모도 교촌치킨을 좋아하는거 같아 일단 우리집 후문으로 나가려면요 비밀번호 4개가 필요해요 비밀번호 4개를 찾아서 저희집 후문으로 나갑시다 집에 비밀번호가 많아 집에 비밀번호가 많아 집에 비밀번호가 많아 그거 찾아야돼 그거 찾아야돼 이거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있을텐데 비밀번호 4자리 어! 죽었어 불을 끄고 이동하자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있을거같은데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있을거같은데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있을거같은데 뭐야 휴대폰이잖아 이게 뭔소리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 살려주세요 هivo 애들아 나와 빨리 når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늑대야 거울 안에 들어와 늑대야 거울 안에 들어와 늑대야 아무래도 모모 귀신은 치킨인 것 같아 니가 오자고 했어 니가 너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모 귀신이에요 전화를 받을진 몰랐지 너 때문에 수건이 와 미호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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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아아아아악!!!! 뭐야 죽었어 야 너무 센거 아냐 너무 강력해 안녕하세요! 모모기 신님한테 엄청난을 먹여야겠어! 안녕하세요! 어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모모기 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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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진지하잖아! 담요님! 담요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상냥하잖아! 너한텐 감정이 없어! 우리 동족들, 치킨들은 먹어도 되고 너희들은 먹히지 않지! 오늘은 너희들은 먹기까지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잉혜는 욕도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렇다면 한번 해봐! 내 마음을 해봐! 내 마음을 해봐! 이게 뭔 소리야? 잉혜는 머머리, 머머리 탈모 키퍼웨이 진.. 진짜.. 진짜.. 자, 닿아!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뭐지? 모모는 닭이잖여! 어! 닭이야! 닭이니까, 분명히! 이 모이 를 좋아할 거야! 모이? 응! 그래! 모모에게 모이를 먹이는 거야! 이 녀석들 거기서 무슨 모이를 하고 있지? 아니 얘가 너 모이 좋아한대 모이 아 너무?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 저 먹고싶지? 야 문좀 열어줘 야야야야 아니 진짜 닭이었나봐 닭이었네 야 닭아 문좀 열어줘 야 아 지니떼 언제 와? 어? 지니떼 빨리 달려줘 뭐라고? 치킨 면화 치킨 면화 내가 왔다 받으라 에너르기 질대가 엄청나 왔어 빨리 갈게 야 승훈아 빨리 비밀번호 4개를 차려야지 4개를 어 뭐야 어 비번이다 2에서 7 비번이 하나 어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여기 다 찾아봤잖아 아 아까 여기 찾아봤는데 아 저기 한번 갈까? 2에서 7 하나 찾았고 무기를 들어가 봅시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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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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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번 찾았어 어어 비 그 치킨무 주워서 치킨무 치킨무? 어 치킨무잖 들어왔어 두개를 찾았어 좀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들어왔어 그 치킨무는 근데 숫자가 적혀있던다 응 치킨무의 숫자가 적혀있어 2하고 7 3하고 4 이건 비밀번호를 뜻하는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서 빠르게 나가자 어 어 어 쥐들때 애들아 애들아 같이가 애들아 나도 같이가 도망가 야 애들아 왔어 도망가 이쪽으로 와 절대 문 닫아 일로와 아니 쫀끔뼘 야 이쪽으로 여긴 여긴 분명히 여기서 인기축해 들려야 됐대 그래 만약에 일로 들어왔으면 정말 닭대가리인거에요 그러니까 일로가야겠어 나 닭대가리니깐 그래 여기 숨어있고 야 이러지마 아아 단번에 죽어버리잖아 얘들아 도와줄게 얘들 레버를 줘 레버를 빨리 레버를 줘 빨리 나와 얘들아 빨리 나와 빌보나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되네요 일찍 pew 으으 오옹 멈춰봐 멈춰봐요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비가 없다 이러다가 죽고 말 거야 뭐야 어딨어 때려 붙인다 어딨어 이 개신 여긴가 어딨어 멀봐 까다롭게 그게 줄지 거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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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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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ㅇ 아아아아아ㅏㅇ 아 아 이러지 마세요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아 안 좋아 이러지 마세요 저 치킨을 먹은 적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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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요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가? 네 이렇게 네 앞에 있는 저렇게 맛스럽고 맛있어 보이게 튀겨진 녀석을 봐도 그렇다는 거지 어 잠깐만요 어 엄마 엄마 치킨 시켰어? 아 이따 온다고 배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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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이따 저 조금 있으면 치킨 온다는데 빨리 방송 끝내면 안될까요 아 이 자식이 아 치킨이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무슨 치킨을 시켰지? 저요? 저 저 이번엔 BH 시켰어요 BH 시켰어 하하하하 에에에에에에에. 거금도 그렇게 바삭바삭 지게 된다오네 양념에 묻혀서 고름부름붓친다오네 이 빼앓았던 것 같기도 군칙이 줄줄 흘린다는 그 BH 시킨이! 맞아요! 내 녀석 배우 녀석이군 네 네 감사합니다 허니? 허니? 너 너 너 너 너 너는 너는 BHC 치 치 치킨? 치킨 시켰셨어요? 예! 어, 여깄습니까? 너, B.H.C. 치킨이니? 어, 안녕하세요. B.H.C입니다. 아니, 빨리 여기 도망가세요! 치킨 왔습니다! 아니, B.H.C. 치킨씨! 여기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니,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한 번 봐야겠군요! 조심하세요! 치킨을 아주 싫어하는 녀석이 있다고요!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만해!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니! 도대체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일단은, 이 치킨무를 찾아서 나한테 주세요! 치킨무 찾았어, 치킨무! 치킨무 찾았어, 찾았어! 어, 나 치킨무 하나만 줘! 저기? 어, 저기요! 당신은 치킨무를 찾았나요, 치킨무?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야, 왔어! 왔어, 왔어! 안 돼! 안 돼! 뭐래? 저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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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 이, 이 분은 BHC 치킨입니다! 어흥, 니가 아까 이게 왜 니 어, 인형은 엄마한테 주먹을 시켰어 그, 그 BHC 치킨인가? 네, 인형은 파인트 배달 왔어요, 배달 이 녀석 이, 이, 이 용기나는 털 이, 이 오똑한 주중이 뭐니? 아주, 바삭바삭 치킨이 말스럽을 거 같은 저 닭발까지 내가 같이 몰다 모든 녀석을 갖고 있어 뭐니? 이, 이, 난 사실, 난 사실 이 치킨도, 닭도 아니야 이, 그냥 못생긴 사람이야 그냥 맛있게 한입 하시죠 뭐, 뭐, 씨 이 치킨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이, 이 치킨을 거부하지 마세요 으랄 으아앜앜ㅏ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아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엑 어어 маш잌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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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주일 때 deine 비번 안찾았어? 우안, 구일만찾자 아 야 찾아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아 비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 비번호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비번을 찍어볼까요 자 2에 7 3에 4입니다 1 2 뭐죠 7 4 1 7 4 이건데 아 1 7 4 8 아 이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비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딘가에 숨겼을텐데 어 먼 곳에 숨기진 않았을거란 말이죠 야 빨리 비번 하나만 찾아봐 빨리 어 비번 딱 하나만 찾으면 될거 같은데 비번이 하나가 없네 7 4 찍어보죠 7 7 4 4 어 7 7 4 4 찍었는데 맞았어 7 7 4 4 어 어 어 7 7 4 4 얘들아 비번 7 7 4 4 야 찍었는데 이게 맞네 야 진짜 이거 7 7 4 4 얘들아 7 7 4 4 7 7 4 4 7 7 4 4 7 7 4 4 7 7 4 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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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8 5 5 5 5 5 6 7 7 8 빨리 버스를 타 빨리 버스를 타 빨리 버스 타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마다 오빠 잠깐 내 몸을 놓고 가라 싫어 싫어 넌 말 없단 말이야 빨리 버스를 부작을 해 야 애들 왜 안 와 빨리 안와 빨리 안와 애들아 빨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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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네요 오예 오예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단미온이 미소니 빼고 저희들 탈출했네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괴물로 더 재밌는 술로잡기로 찾아오도록 할께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거 어디까지가? 이거 어디까지가? 고소하고 고소한